정수롭게 내게 왜 이래 왜 이래 변했다는 말 영혼이 없단 네 말 사랑이시고 난 그건 안 미안 피곤해 그랬다 오늘만 참아줄래 왜 너만 생각해 그 맘은 말도 안해도 그냥 있어줄래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니 그만 좀 날 괴롭히고 숨 쉴 수 있게 만들어져 지금 날씨는 이렇게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있고요 또 마침 비를 맞는 신인데 딱 맞게 비가 오게 돼가지고 좀 신기한 거 같고 현장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호정 양과도 좀 친해진 거 같고 편하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도 오고 너무 약간 쌀쌀한 날씨인데 파이팅하게 촬영하고 있어요 아닌데 정수롭게 내게 왜 이래 그 말은 그런 뜻이 아닌데 나도 모르게 너를 울게 만들어 너를 말도 잘 아는데 정수롭게 자꾸 왜 이래 생각보다 말이 더 빠르게 나와 어떻게 한 번만 눈 감아줘 헤어지자 말 끝내자 하는 그 말 참 쉽게 하지만 이해가 안 돼 투자인 건 알지만 제발 그만해줘 왜 너만 생각해 그 맘은 말도 안 해도 그냥 있어줄래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니 그만 좀 날 괴롭히고 숨 쉴 수 있게 만들어줘 오오오오오 예예예예예예예 사랑을 몰라 넌 너밖에 잘 몰라 어린애 같은 투자인 그만 내줼래 넌 여전히 사랑을 몰라 넌 너밖에 잘 몰라 꼭 말해줘야 내 맘을 알겠니 그대 아닌데 촌스럽게 내게 왜 이래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닌데 나도 모르게 너를 울게 만들어 내가 또 잘 아는데 촌스럽게 자꾸 왜 이래 안녕하세요. 무대의 일요정입니다.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 저는 12위 오빠의 신곡 촌스럽게 왜 이래를 찍으러 왔는데요. 되게 원래 좋아하고 신곡도 되게 많이 듣고 있었는데 오늘 뮤비 촬영 한 장에도 와주시고 되게 응원도 많이 주셔서 너무 힘이 됐고요. 이번 신곡도 너무너무 기대되고 좋은 것 같아요. 케일 오빠의 촌스럽게 왜 이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요. 전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엑소의 찬연입니다. 저는 오늘 케일 선배님의 네 번째 미니앨범의 타이틀곡인 촌스럽게 왜 이래 뮤직비디오를 촬영하게 되었는데요. 일단 기존에 있던 케일 선배님의 곡도 물론 모두 다 좋았지만 이번 노래만큼은 정말 대박인 것 같습니다. 굉장히 좋고요. 뮤직비디오도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촌스럽게 왜 이래 많이 많이 지켜봐주시고 사랑해주세요. 지금까지 엑소의 찬연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촌스럽게 왜 이래 화이팅! 워우! 감사합니다.